옆돌리기 배치인데요. 내공과 1적구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서 쳐야 할까요? 득점을 위해서는 진행하는 방향 쪽에 약간 억제된 회전, 오른쪽 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요. 내공과 1적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 쪽에 재회전으로 얇은 두께를 칠 때는 내공과 1적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얇은 두께만으로도 크게 반발하면서 각도가 커져서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한 의도했던 것보다 회전량이 많아져서 길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배치를 연습하면서 가까운 공을 다루는 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